검은콩 볶은 귀리두유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따끈따끈한 신곡 들어볼게요 신곡은 방탄소년단 정국의 Still With You 신곡은 방탄소년단 정국의 Still With You 어두운 밤 초명 하나 없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더 익숙해 마지막이 들리는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나 정말 무너질 것 같아 함께 웃겨,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겐 참 보였나 봐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? 보고 싶었어요 황홀했던 기억 속에 내 홀로 춤을 춰도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터질 때쯤 젖은 발로 달려갈 때 그때 날 안아줘 하다리 외로워 보여서 밤하늘에 환하게 울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 아침이 오는 걸 알면서도 별처럼 너의 하늘에 머물고 싶었어 하루를 그 순간을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더 담아뒀을 텐데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? 보고 싶었어요 황홀했던 기억 속에 내 홀로 춤을 춰도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터질 때쯤 젖은 발로 달려갈 때 그때 날 잡아줘 눈이 네, Do You Remember에 이어서 신곡 정국의 Stay With You 듣고 왔습니다. 아, Stay With You는 방탄소년단 정국씨의 솔로곡이자 자작곡인데요. 이 곡이 처음 공개됐던 건 2020년이라고 해요. 당시에 이제 데뷔 7주년을 기념하면서 무료 음원 형식으로 세상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최근 정식 음원으로 지금 공개가 되어서 각종 음원 사이트와 라디오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.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, 이건 진짜로. 네, 그리고 또 다가오는 17월 14일 정국씨의 첫 솔로 싱글 7도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. 좋습니다. 또 치고